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사이드 퀘스트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하나 안 한게 있었는데 아까 맵에 아직 안 떴나? 시간대에 따라서 이게 뜨는 게 있고 안 뜨는 게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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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치요? 뭐, 패치 하나... 오늘 패치 하나 왔어요 이제 아까 40레벨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공경에 처한 판군 이번 패치로 보스 넉백 기능 생겼으니 근접 탱딜 분들 조심하세요 아이고 어딨니 어디가 으 살았어 어디가 대체 대체 왜이러는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긴가 미친데 이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 내가 바이크야 그래 내가 바로 메자기라고 나와 이 천원 짤짤이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이자 이 천원 짤짤이가 나를 풍요롭게 할지니 자 공경에 처한 반응이 자 바이크는 외딴 사막 깊숙이 자리한 반군의시처를 발견한 후 행방불명된 아이 두명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일쾌 같은건 있어요 요거 요런거 요런게 일쾌라는데 그런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야겠다 자 여기서 가야겠다 안팔꺼야 잘 써야지 컴프레서는 뭐 팔 이거보다 이제 비싼 컴프레서는 이제 다 한 200만원 400만원 이래버리니까 못써 미쳤어 22개월 후에 혹시나 내가 대기업이 되면 또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럴지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인생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2년정도가지고 내가 대기업이 될 일은 될거였으면 이미 이미 한 4,5년전에 됐을께요 0 4 5 5 4 5 와 이제 허리 아파버리네 아 큰일났다 뭐야 야 기수작 뿌리지마 이것들아 야 괜히 애들 경계심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야 오우 야 어디서 갔다는 것들이 레이드야 내려와 내려오라고 풀어주기 아 뭐 더 구해줘야되니 알았어 구해줘 구했잖아 풀어줘야지 구했잖아 나한테 뭘 더 바라는거야 뭘 더 바라냐고 오버힐 그래 힐 자 방구 아 언제 뛰어갈래 이거 아 이게 말이 준비되어있는게 얘들 타라고 준비되어있는거구나 아니구나 뭐야 무슨 얘기를 했길래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음 자 알렉산더 대왕의 고대의 신전에 있다고요 자 반군을 따라 알렉산더의 신전으로 가기 아 엄청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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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타누 이스텔라 이스텔라 이게 뭐 실제로 그리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인가? 이 꾸멩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건 또 아닌거 같은데 자 알렉산더의 신전 신전 야 신전 알았어 죽어버린 치킨 차례 X를 둘더 조이를 크하십시오 자 조사지역에 들어왔다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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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전 내부로 가는 길을 찾기 이스텔라 여기구만 자 지하동굴을 탐사하여 아이들을 찾기 찾아보자 이스텔라 이스텔라 이 이스텔라 이스텔라 뭐 이렇게 뱀들을 잔뜩 만들어놨냐 어 내가 전부 쓸어버렸단다 아니 방패? 알렉산더 대왕의 호울이라고 홀 아문의 홀 이름 자 그 소문에 따르면 시와의 예언자가 알렉산더 대왕을 아문의 아들로 선언한 뒤 홀을 넘겼다고 하는데 그게 내 전설이 아니야 정말 소름돋는구만 손해할거야 아이템의 내력은 누가 봐도 전설템인데 전설이 아니라는 반전 정말 소름돋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전역적인 룩달 무기라 이거지 그냥 전역적인 룩달 무기라 이거지 아유 아워즈고 암 암 워이러스 암 암 워이 시시던바 엠 암 암 암 암 암 암 정말 귀찮게 하는구만 애들 싱글게임이죠 자 애형지는 알렉산더 신전 남쪽에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 빠른 이동을 못해 막히네요 앗 저도 지금 어지럽습니다 드디어 10시간을 넘겼고 방송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동생이 타코야키 반박스랑 호떡 한개 주고서 이걸로 저녁 때워 하고 튀었기 때문이죠 정말 빡치네요 객박이야 객박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내 가슴 안에서 솟아오는 것 같다 이러면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사내요 마리 대신 죽었어 미안해 사랑해 퐁 멘탈 퐁 아이고 뭘 왜 이렇게 뭘 탐내는 애들이 많니 그러다 폐가 망치라는 거 안 배웠어? 그럼 나 너무하구만 또 날아가 죽을 거야 너로 찾을 거야 메이돈는 사업체를 사 모자 우리 혼자 찾아라 그리고 메이돈에 forward 그 남의 강동지어에 있는 동양료들 메이돈 수 있는 지역을 찾기는 해 여기에 있는 동양료들 오 목이 자꾸 잠기네 해리다니는 아이고 그 졸.. 어휴.. 서브 퀘스트.. 이거.. 이렇게.. 일거리가 폭발하는구만 그래.. 써봤는데.. 공격.. 음.. 데미지에 비해서.. 뭐라고 하지? 공격 속도가 너무 늦어서.. 별자리 12개 모고.. 그.. 그.. 뭐였지? 아무튼 그.. 모으는 거 60개 정도 모으면 됩니다. 서브 퀘스트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저 놈이구나.. 죽는다.. 넌 나한테 죽는다 이 새끼야.. 죽었다고.. 뒤졌다고.. 복창해라.. 넌 너무.. 넌 날 너무 빡치게 만들었어.. 아니.. 그래도.. 부활.. 도와드리는데 뒤에 뛰어가게 만드는 거.. 인성보소 뭐였지? 굿! 저의 최선의 맞는 세계를 두고.. 내가 당신의 최선의 정신입니다. 죽을 수ắc sad.. 나이 다이.. 나이 다이.. 나이.. 잘 죽را.. 참.. 그것은 하지만 미래에 도와주시 itu.. 아하만.. 아..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괜찮아 필요한 건 얻었으니까 이미 얻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것까지 다른 무기는 전설 다 얻었는데 유족 방패만 전설을 얻기 힘들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방패만 지금 전설이 몇 갠데 전설만 4개야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이거는 게임 플레이하면서 5개 나왔어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다 팔았다고 토 나온다고 정말 토 나오네요 형 어딨어? 근데 아까 세팅이랑 세팅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 계속 썼던 세팅이랑 소리 차이가 나긴 하는데 난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듣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만 답은 없다 정말 취향이 너무 극명해가지고 다들 아휴 이제 좋은 장비 사면 뭐하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선택장에 발동해가지고 와 여기 규모가 장난 아니네 표적이 많다 표적이 많다 그래 이제 나의 물음에 지친 시청자들이 내가 이런 걸 물어봐도 의견을 거의 내지 않는구만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좋아 알 않을까 왜? 귀찮아 아무? 왜? 이상한 고소한 나의 수가 뭐지 생각보다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처리 자 이제 여기 요새를 어떻게 해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간다 여기가 아니야 길이 길이 아 길이 아 길이 뿔 아 아야야야 헤이 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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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예, 잘했어! 이제 우리 가을에 가야겠다 우리 가을에 가야겠다 그쵸! 엔진이 우리 가을에 가야겠다 우리 가을에 가야겠다 충분하다 우리 가을에 가야겠다 아 지원보험용 오라 그래 난 내 목적지에만 쫓아가면 돼 설마 쫓아오는 애 있냐 와 이 짐겸에 근성가이 보소 그 시어 헤드폰도 모니터링용으로 많이 쓰이는거죠 넌 우리 친구는 위험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돌아와. 너는 또 계실 것 같아. 알겠어. 알겠어. 조심해, 스텔라. 조심해, 스텔라. 한일은. 한일은 너와 함께. 한일은 너와 함께. 설마 이게 뭐 후속작 떡밥 같은건 아니겠지? 그런건 아니겠죠? 자, 경험치를 7500 쫓지만. 남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퀴는 내가 계속 굴러가니. 바퀴는 계속 돈에 돌아가네. 끝. 자, 이제 퀘스트. 메인 하나만 남은 것인가 아니면. 또 뭐가 톡, 톡 하고 또 갑툭 디할 것인가. 하... 제발. 자,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돌아봅시다. 바퀴로스는 그냥 유튜브 봐. 내꺼 보지 말고. 힘들어. 허리 아파 뒤지겠어. 그냥, 그냥 봐. 네, 다 잡았어요. 자, 쭉 둘러보지만. 일단 낮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어야죠.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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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그래요. 저기요. 자, 일단 이러면. 으어. 웬만한건. 끝낸 것 같고. 액스박스 원 패드 사세요. 액박 원 패드가 제일 좋습니다. 퀄리티. 성능. 내구도. 자 밤 밤 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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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는 것 같다 없어야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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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없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만 남았는데 이건 내일 하고서 콜을 뷰틸 하든가 콜을 뷰틸 하고서 내일 하든가 합시다 자 어색신 크리드 오리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메인 퀘스트 쭉 한번 진행해서 엔딩 봅시다 오래 끌었어 플레이 타임도 이제 40시간 넘어갔고 자 그럼 자 죄의 깍 자 바이크와 아야는 플라비우스와 예언자의 유문이 남긴 흔적을 따라 시화로 떠납니다 그 혹시 그 제가 말할 때 막 너무 쏘거나 막 그런 느낌은 안들죠 뭐야 이거 어? 어휴 네 지금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엔딩 그 뭐 클리어를 하면 그러니까 메인 퀘스트에 따라서 또 서브 퀘스트가 뭐 추가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퀘스트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대에 따라서 퀘스트가 또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뭐 그렇다곤 하는데 엔가란 거 다 있어 이 갑옷도 얻었고 자 아무튼 오늘 엔딩 마무리하고 시간 남으면은 그래 콜옵이나 한 번 더 한 번 달리게요 어려움으로 난이도 바꿔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